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0페이지의 27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친권자 의뢰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5번을 보시면 병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친권자에게는 추인의 확답을 촉구했어요. 이 경우에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곳으로 간주가 되니까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은 추인한 곳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1번 x입니다. 왜요? 제한능력자 본인도 독자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도 x예요. 자 치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그 속임수, 사기술이 되려면 우리 판례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치소권이 배제가 되는 사기술이 되고요. 그냥 저는 성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술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병이 성년이 되지 않은 갑에게 1궐 이상 유예기를 정한 추위 여부 확답을 촉구했어요. 잘못됐죠?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의 제한능력자. 4번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야 의뢰의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의뢰의 취소권을 대리하여 취소할 수는 있다. x입니다. 법정 대리는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해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자 28번이죠. 주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죠.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권자의 주소지가 변제 장소거든요. 5번은 x네요. 29번입니다. 다음 중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자점. 자 부재자는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고 하고요.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 거죠. 따라서 보증인, 연대 채무자, 배우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검사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4번은 4번. 친권자는 이해관계 아닌가요? 아니죠. 친권자는 그 부재자의 재산을 당연히 관리해줄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친권자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법원이 부재자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의를 선임하였다. 이해관계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2번 보시면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부재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재산관리인의 해임 사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산관리인 의를 법원이 해임해야 비로소 그 사람의 권한이 소멸이 되는 것이지 의를의 권한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 이것도 잘 나온 형태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31번입니다. 해외 지사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갑은 사촌동생 의를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사촌동생이 결국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관리할 권한도 있고 처분할 권한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면 법원은 재산관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고요. 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민법 118조의에서 정해지는 거죠. 뭐라고 쓰겠습니까? 보존행위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의를 갑의 재산관리인 위임했어요. 그러면 을이 이제는 신분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그 위임행위에 따른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118조에 따라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가 있으므로 그럼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부재자 갑을 위하여 법원에 위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요. 일단 을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인데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행위,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여 합니다. 본인에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분 방법은 을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갑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필요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갑은 3번이 되는 거죠. 밑에 8가 나와 있죠.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허가가 없는 처분행위는 무휴이고 법원에 허가를 얻은 재산의 처분도 구제자를 위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33번이죠. 자 실정선고를 받은 사람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요. 실정기간이 만료할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두 가지죠. 언제요? 실정기간이 만료됐어요. 추정이 아니라 뭡니까? 간주입니다. 답은 3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4번입니다. 실정선고에 관한 설명 좀 가장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실정선고 효과는 간주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되진 않아요. 따라서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실정선고 효과가 번복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정선고를 취소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3번 실정선고가 있으므로 실정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취소를 해야죠. 그냥 바로 선고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35번입니다. 실정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실정선고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실정선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거죠. 자 이 상태에서 생사가 불명했고요. 불명했고 5년이 지난 후에 실정선고에 청구가 있고 그 청구에 따라서 공시채고와 더불어서 실정선고가 내려지면 실정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먹으며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실정선고가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구효과가 뭐가 돼요? 번복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생존한 것으로 되겠죠.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실정선고 후 취소전 이 사이에 이루어진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실정선고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악의자라면 그 이익을 전부를 반환하고 또 무엇도 해 줍니까? 손해도 배상을 해 줘야 되고 이자도 부쳐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실정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이에요. 그러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전부를 반환하고 손해배상도 해 줘야 되므로 악인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 이자 붙입니다. 그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실정선고가 내려지면 언제부터 사망한 관주가 된다고요? 실정기간이 만료될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갑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정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울은 갑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선속화했다. 이해가 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 생사가 불명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에요. 실정선고가 내려지면 실정기간이 만료될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7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 그 생사를 알 수도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이해가 되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돼. 여기서 보시면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죠. 아들 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을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1순위 상속권이 없으니까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자식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직계, 비속, 자식만 자식이 없으면 직계, 존속 및 배우자거든요. 따라서 자식이 있는 상태라면 어머니, 을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없고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7표도 없습니다. 실정선고의 욕구를 갖추게 되면 가정법은 실정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X죠. 실정선고가 내려지면 선고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사가 불명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정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3번, X가 됩니다. 4번이죠. 자, 실정선고는 실정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실정선고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실정선고는 뭐냐? 실정선고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의하는 제도라 봐요.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제도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한 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하고요. 돌아와서 실정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한 행위도 적법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4번, 갑이 실정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합니다. 이미 틀렸죠. 이후, 상한한 갑이 실정선고 치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X가 되는 것이죠. 5번, 갑에 대한 실정선고 갑소 X 부동산 상속받아 이를 선의 정의계 매도한 병원 후에 실정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한 의무를 진다. 맞죠? 이익은 선이면 현존한 이익 범위 내에서 반한을 해줘야 되고요. 원인 것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56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서 총 28문제가 나왔죠. 자, 1번입니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볼까요? 태아는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증여받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증여와 유증에 관한 의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것.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1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실증된 거죠. 다만 사망한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 사망으로 기재하는 제도고요.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건 의제되는 것은 뭐예요? 실증선거거든요. 4번 인정 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을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관공서에 보고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면 사망네요. 3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법인은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 목적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좀 넓게 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X입니다. 왜요? 태아가 사산 출생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4번 태아는 뭐 받을 수 없어요? 증여를 받을 수는 없고요. 5번 권리능력이란 맥박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능력은 소멸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물리적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0.0000001 대체라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법률적으로 봉신상황을 추정하는 것입니까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죠. 4번입니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태아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출생이 돼야 됩니다. 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뭐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됐네요. 출생하지 못했네요. 뭐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있습니다. 출생하지 못했다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태아는 상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받을 수 있으니까 유류분권도 인정이 되겠죠. 1번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출생한 곳으로 보낸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 같은 거 받을 수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꼭 현존하고 출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채권 또 강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볼 거예요. 5번 태아에 대한 유중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에요. 무효면 증여를 받을까요? 증여로 효력이 인정된다? 아니죠. 왜요? 태아는 증여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6번입니다. 미성 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소위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작일과 끝나는 일이 같아져요. 근데 나이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위를 뭐하게 됩니까? 산입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끝난 날이 하루 전날 되는 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9월 10일날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되는 시점은 9월 9일 자정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위를 뭐 하기 때요? 산입 하기 때문 인 거죠. 근데 문제는 보시면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신 그럼 얘는 9월 9일 자정 오후 12시에 성년이 되겠죠. 근데 성년이 되는 시점은 몇 살입니까? 19살이에요. 19살.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994년에서 19살이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2013년이죠. 그렇죠? 그렇죠? 2013년. 따라서 3번이 다닌 거죠. 이 3번 같은 문제는 19살이 됨으로써 성년자가 된다는 건 다 알아. 근데 급하니까 안 돼 보고 틀리는 것이지 문제라서 가치는 없죠. 답은 3번. 7번입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제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4번이죠. 왜요? 유리한 계약은 독재질을 할 수가 없는 것. 8번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 허락하고 취소할 수 있고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을 테니까 1번 영업의 허락 취소나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미혼인 18세 갑은 친권자 모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웃의 병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 일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 문제가 재밌죠. 기출문제입니다. 자, 미혼인 18세입니다. 미성년자죠. 1번 병의 갑에 대한 숙권행위가 있었더라도 갑이 병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임위로 취소할 수 있다. X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갑은 자신의 제사를 병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X입니다. 17세부터는 미성년자라도 유언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18살이네요. 2번은 X입니다. 3번 의리 갑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을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 대리권을 상실함으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X인데 일단 영업에 대한 법정 대리권이 상실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영업 허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 행위를 의뢰 동의 없이 하였다면 갑은 의뢰 동의 없으면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제한능력자 본인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취소권이 배제되는 속임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행위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속임수 사기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5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10번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답인데 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하든 동의 없이 하든 피성년 후견 행위는 법정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 혹시 말할 것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을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 후견인 치수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네요. 11번입니다. 제한능력 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이죠. 왜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유리한 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12번입니다. 2017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친권자 의뢰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본인 소위 자전거를 병에게 3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보시면 2번 보세요. 2017년 7월 14일 갑이 의뢰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친구권을 정액에 양도 있어요. 법정 추인사유인데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에요. 조심할 것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되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취득한 권리를 처분해야 비로소 법정 추인인데 얘는 2017년 7월 10살이니까 아직도 15살이고 아직도 미성년자인 거죠. 그죠? 따라서 정액에 양도하는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으므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제했다면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제한능력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러 가네요. 1번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동의가 있었든 동의가 없었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인 것은 속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것. 2번 미의사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무능력자가 피성년 후견인 것은 아니죠. 능력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인사 비로소 피성년 후견이 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이 답이죠. 왜요? 속임수 적극적 행해야 되는 거죠. 서류를 위주하고 변조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 4번 제한능력제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취소가 됐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는데 선이면 현존 이익 악이면 전부예요. 근데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모라고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제한능력자가 악이면 그가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 하는 질문은 X가 되는 것. 5번 유리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번이죠.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능력이 부족하면 뭐랍니까? 한정 후견 계시 심판을 하고요. 능력이 결여되어야 성년 후견 계시 심판 합니다.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X죠. 부족하면 한정 후견 계시 15번입니다. 피성년 후견 행위는 장례 향하여 미래 향하여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는 질문은 정확히 맞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니까. 2번도 X예요. 왜냐하면 직권으로 성년 후견 계시 심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피성년 후견 행위는 어차피 동일 얻어서 한 법률 행위를 취소 할 수가 있으므로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라고 믿겠다면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4번은 뭐죠? X의 얘기죠. X고 조심할 것은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 할 수 있는 취소권이 배제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피성년 스스로도 독자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한능력자는 피한정 후견이든 미성년자든 피성년 후견이든 자신이 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16번입니다.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러 갑니다. 4번 특정 후견 심판으로 특정 후견이 선임됐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특정된 핵인에 대해서 후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움이 주어지는 거죠. 특정 후견 심판이 됐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능력자는 수령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은 수령능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이죠. 자 17번입니다.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요 1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죠. 이번 시간에는 16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